너희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? 너네가 내 선배한테 고백하려고 한다며? 너희 내 선배한테 러브릭터 주려고 하는 거지. 얘들아, 꼭꼭 숨는 게 좋을 거야. 이제 내가야! 이거면 바블럭스!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 잉여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얘들아, 안녕. 안녕. 안녕, 안녕. 뱅순아, 안녕. 리순아, 안녕. 안녕. 야, 리순이는 정말 얼굴을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된다, 얘. 안녕. 야, 안녕, 안녕. 안녕, 검순아. 검순아, 반가워. 그래, 그래. 얘들아, 나 사실 좋아하는 선배 생겼잖아. 진짜? 뭐? 그 선배 내가 좋아하는데? 어, 나도 좋아할래, 그럼. 나도 좋아하는데? 나, 그 오빠가 진짜 좋더라고, 그 오빠. 그 오빠, 나도 좋지. 그 오빠 누구지? 미오 오빠라고? 오, 역자 카리스마 있고! 완전 터프하고! 아, 그 전교회장? 음! 단선배! 단선배! 단선배, 단선배!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새씨야. 잘생겼들. 단선배. 그 무슨에 찬 눈이란... 이번에 학교에 가서 단선배한테 러브레터를 전달할 거야. 이거요. 얘들아, 미안하지만 난 남자 좋아해. 어? 어, 니네한테 관심 1도 없어. 떨어져 나가줄래? 이번에 나는 미오 오빠한테 고백을 하고 말거야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방해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너애들 다 죽었어 곰탱이 그리고 뭐야 저거는 그 개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여긴 뭐 동물원이야 뭐야 사람들이 미오 오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미오 오빠를 좋아하잖아 너애들은 다 죽었다 진짜 뭐래 야 무서워 영엠아 그들 어딨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 미오 오빠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 미안한데 우리 모두의 것일까 나도 좋아하면 안돼 그럼 미오 오빠를 다섯 등분해서 잠깐 참결에 놔줄게 여기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굴까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녀석이 온다 도대체 못봐 도대체 못봐 어디가 펭수 나 이쪽으로 와 안돼 안된다고 펭수가 죽어야지 꽤나 피를 많이 깎았으니 다음번에 놨을 보면 칼로 북찍북찍을 해줄 수 있을거야 얘들아 무슨 텐션이 대체 어디야 본사랑 나 몰라 요맨아 꽁살아서 야 야 너는 꽁살술거야 얼굴 뿌니깐 그러니까 그 얀데레가 좋아할만한 얼굴 아닌 것 같아 내 얼굴이면 많이 나부터 노릴거야 내가 제일 예쁘니깐 근데 니아한테 그쪽은 그냥 가세요 나가세요 근데 니아 선배는 니아같은 리아를 가녀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 윤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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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죽었죽었죽었죽었죽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윤혀석이 미아야 창고가 어디야 미아 야 창고가 어디야 아... 아... 모르게... 얘들아 그거 알아? 뭐? 리아 선배 알지? 알지, 알지. 태닝을 가지고 완전 섹시하잖아. 아니야. 리아 선배는 너 가져. 너 가져. 근데 여메에 나 괜찮아. 너가 가져. 서로 미루는 싸움. 너 가져. 아니야, 여메에 나 괜찮아. 근데 저번에 보니까 쥐순이가 리아 선배한테 고백하려고 하는 거 같던데. 아, 진짜? 너 가져. 많이 고백해. 그러면 얘들아 기다려봐. 저, 리아 선배. 리아 선배. 리아 선배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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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주세요. 너무 싫어요. 제발 남아가세요. 리아 선배를 미루는 싸움. 저기, 저기. 요로로가 리아 선배 좋아한대요. 리아 선배가 왔다고? 날 싫어하는 아이들에 있는 거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리아 선배 선배 댄스라요. 리아 선배가. 리아 선배가. 얀데리가 되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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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 선배는. 리아 선배 댄스라요. 그치. 오지 말아주세요. 제발. 날 좋아하게 만들어주지. 가카이 여러분 소리 지를 거예요. 어, 소리 질러봐. 나 꽤나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는 타임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정응하게 눈빛 좀 봐. 왜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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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댕이. 정말 무서워. 댕순이가 벌써 당했나봐. 리아 선배한테. 리아 선배는. 왜 얀데리가 됐냐면. 한 번도 고백을 받지 못했어. 빨리 가. 나 댕댕이 댕순이가 벌써 당했나봐 리아 선배한테 리아 선배는 왜 안대가 됐냐면 한번도 고백을 받지 못했어 빨리 고백해 모태솔로? 나 모태솔로라서 한이 남은거지 어.. 너 어떻게 와아! 모태솔로가 쫓아온다! 나한테 고백해 어!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어어허허허헲 thrash 흐렛 respondents 그는 람들에게 너무 너한테 고백받아야겠군 이것도 내 Templ 아이 иш 아 제말 ? nah 너한테 고백해 iscal Here 플레幕 널 뭐를 좋아한다고 말하냐 그나저나 핑크머리 어딨지 난 그 녀석에게 들을 말이 있는당 연구실 어디야? 연구실 중앙통로? 없어 없어 연구실 그거 연구실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뭐야? 벽이 오는? 오 마이 갓! 쫓아지 마세요! 탈모빈 귀가 안들려! 오 리아 나는 귀가 안들려 난 탈모가 싫더라 헐 요리야 새로 사귄 남친이야? 머리가 빗난다 야 저기 니 남친 지나간다 아잇 뭔 소리야 아 리아야 내가 여친 추천해줄게 소개시켜줄게 그래 누구냐 니 꼬로와봐 어? 뭐라고 미호야? 남친 소개시켜준다고? 과연 어떤 남자일까? 내가 잘생긴 남자 소개시켜줄게 지금 출발 그래서 누구야? 나 소개시켜준다는 어? 하아 개머리다 안녕하세요 누가 개머리를 데려오네 미호야 이건 말이 다르잖아 하아 젠틀한 남자라매 소녀 젠틀하지 않잖아 여기소 뽀뽀 오빠 저희는 일어줄 수 없는 사랑 인것 같아요 아니 오빠 니 순례잡기할까 연회 실패 평생 못살 얘들아 진짜 얀델-이 오르르가 나타났어 나네가 내 선배한테 고백하려고 한다며? 애들아 일단 나 이어폰 뺄게 나도? 나도 애들아 꼭꼭 숨는게 좋을거야 야 쟤 슬슬 8돈 걸린다 야 시동간다 시동 너희 지금 뭐하려고 하는거야? 당연히 너희 내 선배한테 러브리토 주려고 하는거지 당연하지 니 선배는 이제 내가야 그냥 죽일까 나어오 olla batch 나 너도나 dizendo 너무 무서워 도망가 얘들아 야 얘들아 나 무서워서 게임 Jingle 오늘은 애 Eli 내가 이렇게 칼로 푹푹 찢어서 죽일거야! 빨리 도망가는게 좋을거야! 칼로 찢는게 아니라 목소리로 귀를 찢고있어! 미치게 많았는데 친구들아 다 어디에 숨었어? 니가 절대 모조차올 것으로 니가 심각한거있다 여민아 어디가? 우리 친구잖아 근데 친구의 남자를 건드리면 되겠어! 오uş Peek 나는 나 나나나나ень Talk 다음에 만나면 죽는거야 얘들아 잘 되고있어? 왜 또 나와? 그때야 다음에 만나면 진짜 죽는다고 했지! 어쩌티비 얘들이 많이 아픈가봐 스프레이 소리가 엄청 들리네 얘들아 근데 나 벌써 나가기 키가 떠버렸어 어떡하지? 나가 나가 도망가서 빨리 선배한테 고백해버려 어이! 어이! 왜 또 나요! 왜 또 나요! 이러지마 왜 나와따라 아 그렇지만 이러지마 그래요 오빠 왜 이렇게 가야 하냐 엄마 미안 나 아빠 어쩔니 티비 어쩔니 해본 양이 좀 많나보네 지순이가 맞아 지순이가 좀 이쁘니까 견제가 되는 거지 나 지금 선배 신발장에 러브레터 넣어놨어 뭐라고?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 인순아 문 닫아! 문 닫아! 문 닫아! 문 닫아! 문 닫아! 디펜스 시작해 디펜스 시작해 문 열거면 바로 닫아버려 여기 4명이나 있네? 여기가 천매자리였지? 여기다 빨리 러블렷 뜯어 여기 천매자리였네 저기 아는 사람 있잖아! 내 맘에 그러는 거야 으아아아아악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왔어! 들어왔다! 들어왔다고!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멀리 도망가 나 벌써 니 뒤에 있어 바지에 오줌 터져 안녕 이제에 집이 열 지워지emas 섬비한테 마음을 너네 전해줘 알았어, 내가 꼭 섬비한테 니媽을까지 같이 전해줄게 전부 다 사질이 찢어서 죽여버려 무섭구먼 무서웜 지순아 넌 포기해 우리 러브레터 전해봤자 너 거주 나간다, 얼굴 보니까 아니, 나 선응하고 갈거야 왜그런거야? 아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니순아 내가 진지하게 포기하라 했잖아 넌 탈모가 있어서 안될다니까? 선배는 탈모가 있으니까 같은 탈모끼리 사랑해줄 수 있어 야 니순이는 진짜 나 어디 순해지 부인대 문 닫기 문 닫기 안돼 여기? 두명 남았네 헐 댕댕아 우리 나갈 수 있을까? 난 이미 나간 열쇠 있는데? 어? 이때만 죽이면 되겠다 정말? 미안하지만 나는 나간 열쇠가 있는데? 거짓말인거 같은데? 정말 있는걸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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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하나 죽여 나 죽말 있는데? 걔들아 어디 있어? 나가기 나가기 쪽에 나? 너네 오빠 집 앞 하아? 으어어어어어어 날 범 중에 시작하네 네? 나 여기 오빠한테 갈게? 잘 있어 오빠 여보세요? 나 지금갈게 오빠 어! 갔어 미안한데 요로야 오빠는 너보다 날 좋아한다더라 너의 그 핑크 머리보다 나의 이 금발 머리가 좋다고 했어 나는 지금 검은색 머리야! 그럼 난 오빠랑 테이크로 갈게 자 오빠 지금 갈게요 하지만 그 오빠가 니하울 오빠였고 야 저희 네 남친 지나간다 진짜로 그렇게 니아 오빠는 모스울에 탈출했다고 한다 태양본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